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광화문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겨울에 광화문은 어땠습니까? 이게 나라냐? 절규와 인동의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여러분, 그 새로운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슴 뛰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 그 주인공, 국민 여러분과 함께 누구입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여러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저 뒤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